삼성전자가 다음 주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 3나노미터 미세공정 양산에 돌입할 예정입니다. 삼성전자는 다음 주 중 차세대 GAA 기반 3나노 반도체 공정의 양산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삼성 관계자는 현재 3나노 양산 준비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, 상반기 중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. 계획대로라면 파운드리 선두인 대만 TSMC보다 초미세 공정에서 한 발 앞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.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삼성전자 평택 공장을 찾았을 때 두 정상은 GAA 기반 3나노 웨이퍼 시제품의 서명에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.